어물 곳 없는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사가 여기야? 흠, 당분간 잘 부탁해 영화랑 다르게 첫번이라는 건 궁상맞은 직업이야 겸업할 생각이라면 추천은 안 할게 화양냄새, 여긴가? 어디? 다행이야, 안 늦었어, 빈틈 쓸 수 있는 건 뭐든 쓰겠어 꼭 거칠게 해 알아듣지? 신문실로 갈 시간이다 빈틈 이제 틀렸나 하라, 신문실로 갈 시간이다 영화랑 다르게 화양냄새, 신문실로 갈 시간이다 빈틈 자연에선 생존이 곧 승리죠 자연에선 생존이 곧 승리죠 상태로 해야될새 집단에선 생존이 곧 승리자 이렇게 배 우리나라는 약하고 병들어 있어 하지만 그게 손 놓고 돌아서야 한다는 뜻은 아닐 거야 가족들끼리 그런 것처럼